어? 내 오토바이 못 타게 한다 불탈한.. 신 스킨 독 바로! 독 바로! 안돼 그만 놔 max 불타로 오토바이 진짜 저기요 아니 저기요 저는 어머니랑 얘기하고 뭔가 광탈할 것 같아요 강남에게 저렇게 많이 온대요? 뭐야 여기 밀베야? 진짜 컨테이너에 많아 컨테이너 쪽에 많이 가 강남 민가 쪽에는 한 명 밖에 안 오는데요? 두 명 저희 뒤에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네 명 보이고 네? 민가 쪽으로 안 오는데 얘들 다 그냥 저기 가버리는데? 아니 제 바로 뒤에 있는데요? 저랑 같은 집? 아 공장? 아니 그냥 제 뒤에요 제 옆에 공장에 두 명 갔다 세 명 한 파티 한 파티 한 파티쯤이면 빠르르 때려놓은데 공장이랑 제 사이에 하나 2층 집 들어가네요 체크했어요 개 먼저 따로 갑니다 한 명 벽이 탔다 갈남 갈남 오케이 내려왔어요 개기절 사이에 있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야 저기 가짜는 공장 쪽 너무 뭐야 쟤들 다른 팀인가 본데요? 다른 팀인데? 쟤들 같은 팀 아니야 싸운다 뭐야 뭐야 오 거기 유에이지도 한 대 감 공장에 내렸던 애들 다른 팀이었어 한 공장에 사람 있어요 여기? 네 어 왔다 이쪽 라인은 없어요 이쪽 라인은 안 떨어졌어요 저희 있는 라인은 한 명 떨어졌던 앤 잡음 여기는요? 없어요 거기 여기는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안 떨어진 네 그렇게까지 엄청난 슈퍼두퍼 꿀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 차 타고 갔어요 본거 또 보진 않네 차 타고 갔어 차 타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 공장 애들 이 쩔버드 뭐야 여기 아무도 없는거임? 네 진짜 없어요 컨테이너 쪽에 꽤만 컨테이너 쪽에 한 세 파티 떨어졌어요 여기는 애들 안 떨어짐 아니 토미궁 카카 토미궁 카카 토미궁 여기 소염기랑 대탄 필요하신 분? 음 저기 있음 어 뭐야 발소리 어 저기다 어 여기 있다 저거 가 어 뭐야 장미권도 딱 때 이겼어 뭐야 카카 토미궁 떡배 거품살 떡배 그거 쓰레기 아닙니까? 떡배가 잘못한게 아니라 떡배가 잘못한게 아니라 저사람이 잘못한게 앰포는 앵글이 좋은거 같아요 지현님도 앰포에 앵글 쓰지 수직 수직 쓴다고? 네 왜? 그냥요 앰포 수직 쓰면은 좌우반동 되게 심하던데 네 저 양반은 근데 반응속도가 빨라가지고 금방 잡음 좌우반동 마무리 어 걔 놀랬네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M16 M16 아 뭐야 M16 또 잡음? 네 맛있어 맛있어 네 확실히 냠냠이님 천만원 고맙습니다 스냅파츠 스냅파츠 좀 먹어주세요 스냅파츠 스냅보정기 사실 근데 그런게 있어 네 수직쓰다가 앵글쓰면 단발로 멀리있는거 막 쏠때 위아래 반동이 적응이 안되는 그런게 있고 앵글쓰다가 수직쓰면은 연사반동 연사 연사 쏠때 좌우 튀는게 적응이 안될 때 나도 그러면 어? 스나 소염기 2배율 뭐 개머리빵 필요하심? 홀로그램 좋아 홀로그램 저 하나 먹어놨어요 네 2배율 쓰시는 분 안계시고 안계시고 스납보정기 소염기 개머리파랑 저기 갖다주면 될거 같고 그리고 나는 SMG 데킹이 필요하고 저는 개머리판 있으니까 버리셔도 됩니다 오케이 버리고 5탄하고 SMG 데킹만 먹으면 되고 스카총대만 좀 봐주세요 오케이 어디서 쐈다 소음기로 오케이 감 스카 먹었다 대... 대탄 필요한분 잘 보고 갈게요 아이 페맥 페매로 주면 저 페맥 안보... 페매를 안봐가지고 페맥 너무 많이 와서 페맥 안 보고 방금 진짜 소음기로 누구 저 쏜 사람 없어요? 네 저 안 쏨 네 진짜 없는데 그럼 적이네 그거 메일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어어어 전어 테스트 어 쏜다 제가.. 제가 숨 하하 짱이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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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건 진짜 제가 안 숨 진짜요? 안탈려있네 어 저기있다 사람 발견! W 285 왼쪽으로 한 300m 아 한 200m 제일 끝에 도로 있는 쪽에 W 오케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 한입만요 여기서 SW 방향 도로까지는 아니고 여기 저거 아님? 벽 왼쪽에 아닌가? 하믹 지나갔어요 여기 여기 근처에 있어요 헨타이님 근처에 있어요 오케이 앵글 테스트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아 거기 어딘가에 있다고요? 여기 말고 도로까지야 안녕 놀랬자네 아 앵글이 더 잘 써진거 같은데 흠 좀 거리있는데 하핀 따라랑 다 바뀌고 보면 마췄 정 어 숫단 너 뒤졌다 안 돼 베란다 자 머리 안돼 자 폭 갈게요 째주세요 재훈님 베란다 아직있어 나이스 끝 아 뭐야 그 살았으면 됐지 뭐 끝 아이 부스스인줄 알았는데 그 살았으면 됐지 그 길박하고 나 혼자 먹어야지 소음기 있어요 저 549 드림 211 뭐야 왜 나 바닥에 바닥에 부려놨는데 안먹어 상자 하나씩만 주세요 그럼 돼요 그럼 우리 332 오케이 333 진동자 하나 327이면은 드링크 하나 드링크 드림 아니 아니 저 이제 323 가면 된거 같애 어 됐네 됐네 갑시다 아 부스스 부스스 내놔 저기 다시야 이스트 방향 총알 좀 많으니까 아 메일 phc 108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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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 나 박을라했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본 문의 메일 있습니다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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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린 중앙 메탈을 한다 QHD라서 부드러워보이는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를 먹지 여기도 좋지 어 보급품 S 에어드랍 에스 차 한대 더있으면 좋겠는데 저거 저거 어 있다 195도로에 지프 사람이 아니고 스폰같음 저거 나줘 디브 합체있는데 어 합체 어 됐다 에어드랍 에어드랍도 나줘 내꺼야 악 뭐였길래 반응이 저러니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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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먹었어 진짜 하나도 없어 일단 여기 3층 팀 노에너미 없는데 가자 여기 차 버리고 간건가봐 세뱅인데 찾았다 윗집에 세운거같은데 지나가나 아 노란핑 지나간거 아니면 세운거에요 오오 유에지한대 더왔다 유에지한대 더왔다 노란핑이요? 예 예 보 Whoa 오오 오잼사 할거 같은데 갑니다 갑니다 집 칩칩칩칩칩 12층 개피 지비층 개피 좌부축이 2층 지비층 개피 오케 나이스요 나이스요 안érêt 기머리 개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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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보정기다 오이씨 놀랬잖아 탈래더 차차차차 왔다 확인 아 차 빼잖아 방앗겼어 집안 들어가? 집안에 한명 집에 왼쪽 한명 집 왼쪽 펌프요 왼쪽 다운 안에 하나 안키죠 바퀴 하나 기절 음.. 안에 문제 있는거 같은데? 안에 있음 안에 한 명 더 있음 바퀴 바퀴 왼쪽 끝난거 없는데? 끝났어 게임어볼 끝난거라구요? 네 345m 방향에 있던 애가 빠르게 오른쪽으로 준 다음에 재현님한테 준거야? 네 맞으면 그냥 뒤집 나도 수직 써봐야겠다 아 수직 쓰고 있었구나 어쩐지 안맞더라 어쩐지 걔 안맞길래 어 왜케 안맞지? 연사 가리키는데? 네 수직 쓰고 있었어 가방 3렙 힐 문 옆에 오케이 8배도 있는가 반대도 내렸어? 내렸어? 오른쪽 발 앞에 어디야? 안보여 나이스 어휴 아이 좀 좀 아이 좀 파밍 좀 하고싶은데 잡고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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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아파 개 화나 얘들 잠깐만요 8배 없나? 8배? 확실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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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다 확실히 앵글 끼니까 나는 잘 맞는다 수직 끄니까 더럽게 못 맞추겠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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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연막이 너무 많네 응? 뭐 준다고? 이거 줄까 이거? 뭐? 이거 줄까 이거 이거? 나 봐요 나 봐봐 내 얼굴을 봐 어 나 저기 없어 하핳 오케이 여기 완전 전쟁터인데? 갑시다 사냥하러 사냥하러 수직이 더 나은거 같다고요? 저 하는거 보면 그런거 같기도 해 전판보다 아니 전판이 더 잘됐던거 같애 맞지? 응 전판이 더 잘써 일단 사냥을 계속 가보자 아니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딨는거죠? 아무도 안써 여기 수상하다 저기 수상하지 않아요 지금 255 수상하지 않아요 여기 파란색 핀 굉장히 수상한데 지금 아 몰라 없어 여기 없는거 뭐야 애들 다 어딨어 아 28명밖에 안 남았어 빨리 잡아야돼 아 새핀인 차 터지는거 아냐 어 왼쪽에 쌌다 소음기 왼쪽? 왼쪽에서 소음기 딱 한발 쏐는데 누가 위캐라포 가까이 다시 들어가면 애들이 있을거 같은데 어? 있는데 임idamente 오 차 터졌다 셰프님 왼쪽은 제가 봐드릴게요 집안에 집안 개피 집안 개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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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났나 저기 두명 온다 오 저 빼 두발 다 빗나갔어 잡았음 그랬네 어 신화 소원기 8배율 오케이 셰프님 저게 라인 정리하고 오시나 봄 네 여기 성전 탑이 하나 자기장 먹으면서 올 거 같네요 여기 3득 반 까진거 전 셋핑 3득 저 3 3 3 셋핑 갑바만 좀 까짐 어 지금 달려오고 있다 오 차차차차차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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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0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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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핑 파란색 핑 한 파티 왼쪽집 기절 오른쪽집에 두명 왼쪽집 하나 기절 네 거기 두명 거기 두명 거기 두명이에요 오케이 개피 화면 개피 한명 개피 오른쪽집 왼쪽집 한명 왼쪽집 한명오hus집 두명 거기 들어감 한명 오른쪽 집 두명 거기야 들어감 한명 아 한명 한명 잡음 한명 센터 문 있는데 도와줄게 오케이 아 이 토미건으로 바꿨는데 아아 토미건으로 바꿨는데 왜 거기서 튀어나온 갑자기 얘들 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아주 좋았어 현 어 저기 두명 뛴다 우리 아까 잡던데 헤디방이야 이따 주시게 버려도 될거 같기도 하고 게임 끝 끝나 어 체크 철 철 아아 하나 기절 아 아 어디 있는거지 어 저기 75 이스트에 바위있죠 그쪽에 있어요 애들 한명 더 기절 100 100 100 100 100 100 바위 어 그 왼쪽 왼쪽 바위 어 그렇지 장면 왼쪽 바위 아 저기 있구나 나이스 응 운전하자 빨리 일곱명 어디감 차피 얼마 없네 음 이 차 터칠거 생각하.. 아니 터질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 뭐야 각하 집안에 자리잡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같기도 이쪽 라인 안보이는데 네 이제 밖에는 거의 없는거 같아요 각하 각하 안에 있는거 같아요 집안에도 있는거 같다 이 안에도 몰라 이 집에 또 있을수도 있어 방금 들어와가지고 막 병집이다 이런데 또 외곽 돌고 있는데 안보여요 총소리 각하 확인 아 여깄다 아 아 부들부들 그리고 6075 6075에 쐈어 이거 안보임 어 하나 확인 뭐야 세명 남았다 세명 어디있을까 세명이 두분 여기? 라스트 도어 아잇! 떨어지죠 아잇! 어딨는데? 1층 방에 숨어있다 나 때는 딴 데 있었던 거 아니냐? 뭐야 나이스! 아웃! GG 다음판에 또 수직 쓰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2판에 앵클도 꽤 나쁘지 않게